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생할 수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마저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2050년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군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15%가 10년 새 사라진 겁니다. 올해 8월 기준 3만 200여 명을 기록했고 시군구 인구의 마지노선이라는 2만 명대 진입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여러 시책들을 지속 추진해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15년 190만 9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어 179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20, 30대 여성은 10년간 매년 평균 2.6%씩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2.3%씩 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출생아 수는 48% 감소했고 해마다 7천여 명의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은 전라남도는 출산율 반등과 인구 유입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남도의 대책이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